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중학도형 특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촬영을 하기 전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세강짜리로 만들까 두강짜리로 만들까 일단 강의를 촬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강의를 좀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중학도형 강좌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테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싸인 법칙과 코싸인 법칙은 알지만 중학교 때 나왔던 그 닮음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의 특징들, 내각, 외각에 관한 성질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 성질들을 과연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를 되게 판가름진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도형들을 총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할 생각이니까 이 강의만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형 문제를 풀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강은 선생님이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 같은 이런 다각형에 관한 정리를 좀 할 거고 2강에서는 원에 관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에 관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에서는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 중학교 도형들이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삼각형, 사각형에 관한 다각형에 관한 정리를 좀 할 텐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각입니다. 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 PDF 파일로 이제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사실 그냥 목차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단순하게 이걸 설명할 거고 이걸 설명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드렸기 때문에 따로 필기노트를 마련하셔서 그 상응하는 그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좀 필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학도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만드느라 일주일 걸린 것 같아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전달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이 강의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평행선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제 평행선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성이래. 평행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어떠한 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첫 번째 평행하는 두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L이고 얘가 M이야. 그때 얘네들과 기울기가 다른 어떠한 직선이 하나가 또 지나갑니다. N이라는 직선이. 자 그럴 때 이 각을 선생님이 A라는 각이라고 합시다. A라는 각. 그때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 얘. B. 자 첫 번째. 각 A와 각 B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잖아. 똑같은 평행선에 위치가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각들 잘 찾아내야 됩니다. 동위각. 자 그 다음에 이 A에 대한 요 각. 마주보고 있는 각이죠. 자 각 A와 각 C도 같은데 얘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해서 맞꼭지각. 맞꼭지각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꼭지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B하고 각 C는 서로 똑같은데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엇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각에 대한 것들이 특히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극한도형 파트에서 요런 각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테마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냐 삼각형의 합동 합동이라는 테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S, S, S 합동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S, S, S 합동은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S, S, S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S가 이제 사이드의 약자입니다. 변의 길이라는 뜻이고 A는 나중에 나오는데 A는 앵글, 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이 세 개가 서로 같으면 우리가 서로 합동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요렇게 있고 또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면 오케이 얘를 S, S, S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변의 길이가 세 개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S, A, S 합동입니다. 자 S, S, S 합동은 뭐냐면 두 변과 그 끼인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파트에서 코사인 법칙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항상 두 변과 그 끼인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구했었죠. 이제 고합동입니다. 그래서 S, S, S 합동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두 변 얘랑 얘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그 끼인각 크기 얘네가 똑같을 때 우리가 이제 S, A, S 합동이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 S, A 합동이다. 자 얘는 이제 두 각과 한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면 그게 바로 S, A, S, A 합동이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고 삼각형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일단 똑같고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고 양쪽에 있는 끝 각 얘네랑 얘네 그 다음에 얘네 얘네가 서로 똑같으면 바로 A, S, A 합동이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 S, S는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나지 않고 특히 이제 요 A, S, A 합동 우리 두 변과 그 끼인각의 크기 그거 나오고 이거 A, S, A 합동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각은 무조건 다 똑같게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요거 말고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도 R, H, A와 R, H, S가 있습니다. 이 R, H, S와 R, H, A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이제 직각이라는 뜻이고 얘는 이제 빗변이라는 뜻입니다. 직각삼각형은 항상 빗변이 있죠. 그죠? 나중에 뒤에 피타고라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변이고 얘는 각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도 존재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그 테마들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테마도 사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냐면 일단 원이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원이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X축이야.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에 요렇게 Y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주어지는 테마가 뭐냐 첫 번째는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 선분 AB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축 위에 점 C점이 존재합니다. C점의 좌표가 0,6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 C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은 거야. 그때 만나는 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냐면 Q다 라고 했습니다. Q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B에서 원의 접선을 그는 거야. B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어. 그때 그 접점을 T라고 하고 얘네들의 교점 있죠. 이 교점을 R이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 뒤에 점 P라는 점이 있다.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선분 BR 더하기 RQ의 길이가 BR 더하기 RQ 이 길이가 4루트 2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선분 PA 더하기 선분 PB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 있냐면 8루트 2다. 자 요렇게 지금 일단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원도 나왔고 접선도 나왔고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특징들을 가지고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었어야 돼. 뭘 찾냐면 자 원에서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수직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수직이야. 근데 일단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찾진 못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자 선생님이 요 두 번째 성질을 좀 이용하려고 해. 자 보세요. 지금 BR 더하기 RQ의 길이가 지금 4루트인데 얘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의 접선은 뭐 대충 이렇게 가고 연두색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R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 노란색과의 교점이 Q고 연두색과의 교점이 T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으니까 요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저 뒤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원 테마에서. 근데 이게 왜 똑같냐. 이유는 하나야. 여기 중심에서 여기 수선의 발 때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때리면 직각이 되고 요거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요기 있는 요 각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합동이 된다라는 특징. 요 RHS 같은 거. A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 BR 더하기 RQ는 BR 더하기 RT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분 BT의 길이가 4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이제 또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자, 이 삼각형 요거 BT, A 요거 요 삼각형 갖고 올게. 직각 삼각형입니다. 근데 AB의 길이가 현재 지금 얼마라 했어? 4루트 3이라고 그랬고 BT의 길이가 지금 4루트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실 자, 이렇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T고 B고 A입니다. 그러면 지금 BT의 길이가 4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4루트 3이 되므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결국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겠네. 원의 반지름도 여러분들이 찾아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삼각형을 보셔야 되냐. 그럼 봐봐. 얘길이 나왔고 이 파란색, 이 직각 삼각형을 한번 볼게. 자, 세 번째는 파란색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파란색 직각 삼각형은 여기가 C고 여기가 O고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 이 길이는 얼마냐면 2루트 2라고 나와 있어. 그쵸? 왜냐하면 A, 아이고, 2루트 3 A, B의 길이가 4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딱 반땅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비율로 따져주시면 돼. 얘는 이제 36이고 얘는 12니까 얘가 그냥 한방에 4루트 3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봐봐. 지금 이거 세 변의 길이가 지금 6하고 2루트 3이랑 4루트 3이 나오고 이거 어차피 직각이지.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거야. 되니? 그럼 자, 봐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변의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3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4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우린 얘하고 지금 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찾아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 삼각형 한번 찾아보려고 해. 봐봐. 어떤 직각 삼각형이냐면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도 있어. 그치?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4루트 3이야. 이미 우리가 구해놨듯이. 그죠? 그 다음에 얘 길이는 얼마야? 몰라. 근데 얘 반지름의 길이 4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 2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얘 직각 삼각형이잖아. 이 빨간색. 그럼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이랑 똑같은 직각 삼각형 누가 되겠어? 얘야. 얘. 4루트 3과 4루트 2와 4. 그죠? 그래서 얘는 RHS라는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과 누가 똑같냐? 여기 있는 이 연두색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걸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아내냐면 여기 여기 지금 PA 더하기 PB의 길이는 지금 현재 8루트 2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루트 2 마이너스 K야. 두 개를 더 해가지고 8루트 2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였었어? 이거 4루트 2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T의 길이 이 보라색의 길이가 나온 거야. 이 보라색의 길이는 얼마야? 4루트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가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K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푸는 문제인데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이걸 맨 마지막으로 빼서 설명할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 원에 대한 성질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직각삼각형 하나만 찾자 라는 목적으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논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각삼각형이면 무조건 빗변하고 직각은 존재하니까 각이 같은지 변의 길이 같은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변의 길이로 여러분들이 접균을 하셨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SSS, SAS, ASA 합동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잘 살펴가지고 합동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각을 이동시켜가지고 뭔가를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것들을 찾거나 좀 이따가 한 닮음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합동 자체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는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삼각형은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면 제일 첫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수직 이등분이 되도록 먼저 수선의 발을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이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2고 뭐 4라고 할까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요 놈이니까 8분의 1을 이용하려면 얘 2분의 1 요렇게까지 가셔도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코사인 세타 찾는 건 요거 일반적인 경우고 실제로 요새는 어떤 걸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냐면 이런 걸 좀 더 많이 활용합니다. 자 어떤 걸 활용을 하냐 자 그래 여기 각이 세타인 건 알겠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때리는 것도 알겠다 이거야.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8분의 1이고 지금 이 길이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때려도 역시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쵸? 대신 얘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1이 돼야 되므로 요 3분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8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느끼시죠? 그럼 자 봐봐. 여기 딱 반땡하면 얘가 2고 얘 딱 반땡하면 얘가 1이고 얘 딱 반땡하면 여기 또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반땡씩 계속 가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결국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1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가 있다. 이 변의 길이를 8분의 1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실제로 요거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도형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도형에 조금 조금씩 선생님이 접근을 시켜서 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등변삼각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각형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외각과 내각에 관한 테마도 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도 원래 은근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 자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각 A, B, C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180도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외각은 뭐냐면 얘 두 각이 아닌 이웃한 얘랑 이웃한 각이 아닌 다른 두 각의 합이 두 각의 합이 바로 외각이 된다. 왜냐하면 얘를 연장선을 그어보시면 이 각은 얘랑 얘랑 더해서 몇 도? 18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결국 두 내각의 합은 외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그럼 삼각형이 꼭지점이 3개니까 외각도 몇 개가 생기겠어? 외각도 당연히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갑시다. 뭐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총 3가지가 생기던지 아니면 뭐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각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3개가 되면 당연히 외각도 3개가 될 테고 꼭지점이 4개가 되면 외각도 4개가 될 테고 꼭지점이 5개면 외각도 5개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 각들의 내각과 외각의 합은 몇 도가 돼? 180도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또 정리해 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강에서 2022 수능 예시문항에서도 봤듯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과 아이들 중에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문제도 공통문항 21번이었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무슨 각을 이용해야 되냐면 이 각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또는 외각의 크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이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테마를 이제 두 번째 강에서 원에서 설명을 할 건데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테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각형이 ABCD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알파라는 각이 주어지고 얘도 베타라는 각이 주어졌어.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코사인 값에 나왔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살려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면 알파가 쪼개지고 얘를 이렇게 나누면 베타가 쪼개져. 그러면 안 돼. 그죠? 알파랑 베타라는 각을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렇게 각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알파 베타가 살아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연장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연장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을 2라고 놓는다면 우리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외각의 크기가 되므로 얘가 알파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이 각의 크기가 누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또 정리하겠지만 알파 베타가 살아있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평가원에서 이미 한 번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공통 그러니까 수능 예시문항을 통해서 공통과목에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알파 플러스 베타 외각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외각이라는 테마도 갖고 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각형입니다. 다각형도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그냥 오각형을 만들었어.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자, A, B, C, D, E 다각형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시오. 당연히 알겠죠. 어떻게 알겠어? 그냥 540도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은 360도니까 아, 얘는 180 곱하기 1 180 곱하기 2 180 곱하기 3 육각형은 180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뭘 하냐면 원래 이걸 배우기 전에 이거 배웁니다. 다각형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몇 개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몇 개 그느냐 대각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어. 지금 오각형이니까 대각선이 두 개지 삼각형은 대각선 그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각형은 대각선 하나 그을 수 있어 한 꼭지점에서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대각선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뭐 두 개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다 뭐로 나눠져?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으로 나눠지니까 보세요. 자 이 삼각형 각 크기의 합 180도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각 크기의 합 180도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180도야. 그러면 이걸 싹 다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그래 삼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을 너희들이 180도가 세 개니까 180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예쁘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80도 곱하기 3을 n-2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각형이잖아. 오각형. 그치? 오각형이니까 n-2다. 요렇게 표현을 좀 한다. 세 개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삼각형의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각의 합은 얼마냐? 자 봐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봐봐. 자 내각과 외각 내각과 외각 내각과 외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 입니다. 그쵸? 이거 두개 더하더라면 무조건 180도 야. 그치? 그럼 한 꼭지점에 180이 몇개가 있는거야? 세개가 있는거지? 그럼 얘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이 다섯개니까 꼭지점이 다섯개니까 내각 더하기 외각은 얼마냐? 자 내각 더하기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n개가 있을거다. 그럼 외각의 크기는 내각의 크기의 합을 180 곱하기 n에서 빼주시면 되는거지? 그래 자 그러면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누가 되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주시면 돼 그래서 그래서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그냥 360도로 딱 일정해 그러니까 여기 외각 여기 외각 여기 외각 여기 외각 여기 외각 이 외각들을 싹 다 더하면 전부 다 360도가 된다라는 거 그러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도 실제로는 사용되진 않지만 내각과 외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중학교 도형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특징들 살펴봤고 이제 삼각형의 오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삼각형의 오심도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삼각형의 오심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삼각형의 오심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필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삼각형은 무조건 점 세 개를 찍고 연결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 삼각형을 만들면 삼각형에는 다섯 개의 중심이 존재하는데 그 다섯 개의 중심이 바로 첫 번째 외심 외접원의 중심 두 번째 내심 내접원의 중심 세 번째 무게중심 네 번째 수심 다섯 번째 방심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해드릴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심 외심 수심 내심 외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외심부터 외심부터 갑니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우리가 공통과목에서 중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얘는 공통과목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죠 원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점을 주어지면 원이 존재한다라고 했듯이 삼각형을 그리면 무조건 외접원은 존재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외심은 어떻게 그려지냐 그냥 원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삼각형을 그리면 돼 그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바로 이 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A, B, C 이렇게 그려지시면 자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각 꼭지점에서 외접원의 중심 외심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특징을 갖냐면 자 보세요 얘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 각도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B라고 한다면 이 각도 B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걔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시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삼각형의 내각의 합 외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고 2A가 되고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이놈은 2B가 되겠네 그래서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각 B, O, C의 크기는 각 A의 두 배가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두 번째 강에서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중심각이다 라고 할 거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각이니까 얘는 원주각 원의 둘레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해서 원주각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배우는 내용이죠 요거는 나중에 두 번째 테마에 선생님이 원과 비례 단원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심 외접원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요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내심으로 갑니다 자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고 요거는 사실 그림을 두 개를 그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잘 나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해드리도록 할게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삼각형 일반 삼각형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반 삼각형이 있어 A B C 자 원은 요렇게 내접하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요렇게 자 내접원의 중심은 이너 포인트라 그래서 I라고 합니다 자 각 A의 대변을 우리는 스몰 A 라고 하고 각 B의 대변을 스몰 B 라고 하고 각 C의 대변을 스몰 C 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니까 수선의 발 때려야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 그 다음에 원의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네 그쵸 그래서 보조선을 연결을 하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합동되겠네 그러니까 각이 똑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연결한 직선은 각을 이등분하네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 각이 서로 똑같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길이 하고 이 길이도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 하고 이 길이도 서로 똑같습니다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좀 얻어내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길이를 얘를 그냥 T라고 하자 얘 몰라 근데 모르는데 T라고 할게 구할 수가 있어 왜 아니 얘 길이는 얼마야 이 보라색 길이는 A-T잖아 얘 길이도 A-T잖아 그럼 이 주황색 길이는 얼마야 C-T고 얘도 C-T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C-T랑 A-T를 더한게 B가 되는 아니기네 C-T 더하기 A-T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저 변의 길이 T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C-B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저 선분 접선의 길이는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밑변 B 밑변 C를 더한 값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곱하시면 이게 바로 저 내접원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 구하는 건 이제 나중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뒤에서 해론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말고 직각삼각형이 왔어 직각삼각형이 왔고 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점의 좌표가 A점 B점 C점 이면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C고 요 길이가 B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일단 당연히 수선의 발 때리셔야지 수선의 발 때립니다 당연히 근데 공교롭게도 봐봐 얘도 직각이고 직각 직각이니까 얘도 직각이니까 얘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얘 정사각형이 되겠네 정사각형이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얘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길이가 R이 되므로 땡큐 그럼 이 길이는 B 마이너스 R이 되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길이는 얼마야 A 마이너스 R이 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마이너스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마이너스 R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R 더하기 B 마이너스 R의 길이가 C가 되므로 야 내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 얘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빗변을 나머지 두 변의 합에서 빼면 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넓이는 넓이는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요 삼각형 요거 연결하시면 되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그냥 하시면 돼 그래서 결국 얘랑 누구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B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인데 그게 2분의 1의 A, B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접원의 반지름 R은 얘로 나눠주시면 되잖아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곱하기 B 딱 요기까지 너희들이 구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도형 중에서 얘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직각삼각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 중요한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게중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와야 돼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아 이거는 어땠는지 이거를 그냥 생각 세워라 내오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그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요걸 이 강좌를 듣는 가장 큰 목적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증명 다 해드리니까 아 저거였구나 그럼 결과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내가 다 증명을 해주는 거야 니네 이해할 수 있게 단순히 외운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세 번째 무게중심 갑니다 사실 이 무게중심이라는 테마가 어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기에는 2대 1이라는 테마인데 실제로 얘는 이제 오늘 요 강 이번 첫 번째 강 마지막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할 겁니다 사실 중점 연결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야 근데 삼각형의 오심을 먼저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중점 연결 정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야 자 무게중심의 정리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중점을 연결해 중점을 연결하고 또 한 꼭지점에서 중점을 연결해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마지막 직선이 있을 때 얘도 여기에 중점에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우리는 G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비율이 2대 1이다 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데 이게 왜 2대 1이 됐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 중점 연결 정리를 먼저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또 중점 연결 정리를 또 설명하도록 할게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각 꼭지점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할 거란 말이지 자 여기가 P고 자 여기가 Q고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야 그럼 봐봐 지금 얘도 2선분의 중점이고 얘도 2선분의 중점이에요 그럼 수선의 발 때리면 다 똑같이 얘를 연결시키면 저 역시 정확하게 중점이니까 내가 얘네 둘을 연결을 시킬게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게 된다 왜 각이 똑같고 동위각이잖아 동위각 우리 했던 내용대로 그래서 얘는 닮음이 되는데 얘길이 하고 얘길이가 똑같고 얘길이 하고 얘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1대 1이므로 1대 2의 닮음 B가 생기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길이 하고 이 길이도 서로 몇 대면 1대 2의 닮음이 됩니다 그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무게중심점을 연결을 할게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점 G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볼 거야 GRQ라는 삼각형과 GBC라는 삼각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도 얘 대 얘가 지금 현재 1대 2가 되기 때문에 다 변의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K가 되는 거야 1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그치 근데 봐봐 얘도 1대 1이지 1대 1 1대 1 얘가 1대 2가 되니까 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라색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니까 되니? 그럼 우리가 찾는 이 무게중심점까지는 몇 대 몇이야 여기가 4K 대 여기가 2K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의 비율이 2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이런 증명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필요도 없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결과만 기억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넓이가 똑같아 그치? 넓이가 똑같아 왜냐하면 여기가 1대 1이고 높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2대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무게중심점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무게중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참고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 각의 이등분선 정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선의 정리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두 개 테마로 좀 준비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부터 먼저 갑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갖고 왔냐면 자 여기가 A B C 이때 각의 이등분선 이라는 얘기는 아무 각 이 한 각이나 이렇게 이등분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만나는 점 이 점을 이제 D점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라인은 누가 있겠어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내심이 있어야 돼 그치 내접원의 중심 자 결론은 뭐냐면 여기 선분 A B 대 선분 A C는 여기 선분 B D 대 선분 C D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 정리입니다 뭐 증명 하나 해드리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 B B C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각이 이등분 되지 자 선생님은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얘 A B의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이라고 할게 그래도 되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배웠던 평행선 정리에서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이 직선이 뚫고 지나가니까 지금 현재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동위각일 거야 그치 동위각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얻각 요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삼각형 빨강색과 이 삼각형 이 파랑색이 서로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왜 평행하면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서로 똑같잖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A A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대 몇이야 얘 대 얘는 그냥 얘 대 얘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근데 얘 대 얜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 대 얘 A B 대 A C는 B D 대 C D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본선도 여러분들이 알아는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고는 뭐냐 두 번째 참고는 삼각형의 중선의 정리 뭐 일명 파프스의 정리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중선의 정리라는 게 있어 자 중선의 정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무게중심처럼 중선의 정리로 중점을 연결을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때 정리가 얘랑 조금 비슷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선분 A 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 C의 제곱은 두 배의 선분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이다 뭐 사실 B M의 제곱이나 C M의 제곱이나 똑같은데 문자 순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그냥 B M의 제곱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 제곱 대 얘 제곱 얘 대 얘는 뭐 얘 대 얘 같은 저런 각의 이등분 정리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사실 얘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가지고 놓고 증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자 이 증명 얘가 이제 A, B고 얘를 B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C, 0이라고 할게 그래야지 얘가 C, 0이 될 거 아니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선분 A, B의 제곱을 구할게 A, B의 제곱은 얘에서 얘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선분 A, 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A, M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선분 B, M의 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C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더하면 플러스 2AC 플러스 마이너스 2AC 없어지고 A 제곱 2개 B 제곱 2개 C 제곱 2개야 얘네들 더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1개씩이지 그래서 이 파프스 정리 즉 중선의 정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게중심 하면 꼭 이게 이제 세기가 한 세트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계성 있게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따로따로 사용되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세 가지를 연계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었어요 이제 수심과 방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선생님도 이번에 그 이 중학교 도형 총정리 이 편을 만들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야 진짜 선생님도 중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선생님이 2009년쯤에 아마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다 가르쳤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야 그때 야 이걸 다 증명하면서 느꼈던 게 고등학교 애들 수업할 때 이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했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교과과정을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뭐 집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원들을 이제 연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도형 선생님도 정리하면서 되게 도형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도 요거를 중학교 책을 다 찾아보고 문제도 실제로 뭐 여기 담지 않았지만 중학교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이 도형들 하나하나가 평가원에서 좀 요구하는 그런 도형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켰을 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문제풀이 하겠지만 올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문제도 마지막 문제 마지막 풀이 과정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한 원과 비례 또는 요 내용에서 닮음 이런 것에서 좀 많이 표현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도형 선생님 정리하면서 굉장히 나도 되게 뿌듯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셔가지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네 번째 수심갑니다 수심은 수선의 발의 중심이야 수선의 발의 중심 이게 수심이다 자 수심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자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H1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냥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수심 입니다 그렇죠 수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이 나왔던 테마가 이제 우리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 요 테마를 좀 가장 많이 썼던 테마입니다 수심은 실제로 도형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요기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한다라는 거 이제 고런 테마 정도 되는데 뭐 그거는 접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자 방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야 요것도 사실은 생소하겠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면 요것도 너희들이 참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방접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abc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각을 중심으로 연장선을 그리는 거야 한 각을 중심으로 연장선을 그려 그래서 그래서 그 한 각의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 다음엔 얘네들의 이 내각이 아니라 외각이야 우리 아까 했었죠 외각 그 외각의 이등분선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만나는 점 요각 그 점이 바로 방접원의 중심인 방심이다 그래서 이 방접원의 중심 방심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냐면 이 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들은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에 다 접하게 그려야 돼 그래서 다 접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방접원의 중심을 방접원의 중심인 방심이라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삼각형에 abc 삼각형에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죠 그 다음에 요점 요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걔는 얘 더하기 얘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 길이랑 똑같은데 얘네 둘의 길이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방접원의 중심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삼각형의 오심입니다 이 오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설명한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수심이나 방심 같은 경우는 그냥 서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제 닮음 도형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도형 자 이 닮은 도형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테마죠 그래서 닮은 도형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닮은 도형 자 도형의 닮음까지는 내가 이제 좀 있다가 설명을 할 건데 근데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요런 게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 닮은 도형의 정의가 뭐냐면 어떠한 도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을 조금 키운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각의 크기는 당연히 똑같겠네 단지 변의 길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A였던 길이가 얘가 뭐 MA라고 하자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NA라고 하자 그럼 서로 길이의 비가 얼마야? M 대 N이 될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인데 자 높이를 가자 야 얘를 내가 H라고 할게 얘도 MH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NH가 되지 않겠니? 그쵸?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자 2분의 1 곱하기 M 제곱의 AH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제곱의 AH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삼각형의 어떠한 길이 길이의 비가 현재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는 프렉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부피는 당연히 세제곱이 되겠지 왜냐면 부피 같은 경우는 이런 입체도형이잖아 이건 평면도형이 아니라 당연히 밑면적 곱하기 높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밑면적은 뭐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상태에서 높이까지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M하고 N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닮음은 아니지만 그냥 너희들이 꼭 이거는 닮음에서만이야 닮은 도형에서만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가 M 제곱 대 N 제곱이든 근데 그냥 꼭 무조건 어떤 것들이든 그냥 길이의 비가 M 대 N 2 대 1이면 꼭 넓이의 비가 4 대 1이라고 좀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건 좀 착각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좀 가르쳐 드리는 테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S1이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S2래 그때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이가 서로 똑같잖아 닮은 도형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M 대 N이라고 하면 얘가 1 대 3 이렇게 되면 얘 넓이 아 1 대 9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지 그냥 어쩜 밑병 곱하기 높이 밑병 곱하기 높이 아니야? 그럼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 할지라도 얘는 넓이의 비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닮은 도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가 M 제곱 대 N 제곱이라는 그냥 특수성 당연히 갖고 가는 거지만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차도 그냥 무조건 갖다 적용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닮은 도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닮은 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일곱 번째 넘겨 보시면 바로 삼각형의 닮음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 닮음이 총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동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닮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닮음 같은 경우는 잘 찾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조금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자 이 삼각형의 닮음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길이의 비가 똑같은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첫 번째 S S S 닮음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하고 비슷한의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 얘가 A 얘는 A다시 그 다음 얘는 B B다시 그 다음에 얘는 C C다시 일 때 어떤 비율이 성립하냐면 A대 A다시 와 B대 B다시 와 C대 C다시 가 비율이 똑같으면 아 얘는 S S S 닮음이구나 그러니까 기율의 비율의 비율이 얘가 1이면 3 1이 3이고 얘가 2이면 당연히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 S 닮음도 있습니다 자 S A S 닮음은 역시 두 변과 그 끼인각의 닮음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져서 역시 얘 길이가 A이고 요 길이는 A다시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이면 요 길이는 B다시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당연히 똑같은 거야 얘를 C라고 할게 그럼 비율은 역시 A대 A다시 의 비율과 B대 B다시 비율이 똑같고 각 C와 각 C다시는 똑같아야지 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S A S 닮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 S A 닮음은 없어 얘는 각 두 개만 똑같으면 무조건 닮음입니다 자 A A 닮음에 대해서 확인해볼게 A A 닮음은 역시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요 각의 크기 A와 요 각의 크기 A C다시라고 C다시 할까 또 C다시라고 해야지 또 같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니까 얘도 A다시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각도 B하고 B다시 자 그럴 때 A A 닮음은 각 A와 각 A다시가 같고 각 B와 각 B다시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A A 닮음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닮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봐봐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렇게 연장선까지 그려서 내가 아까 요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럴 때 요 각의 크기가 베타 요 각의 크기가 알파일 때 얘가 각이 베타가 되고 요 각이 알파가 됐다 그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다 자 요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자 요 삼각형 이 파랑색 삼각형 에서 이 파랑색 삼각형 과 이 보라색 삼각형 은 서로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그치 무슨 닮음 A A 닮음 그치 같은 거야 서로 각의 크기가 그럼 이제 얘는 몇 대 몇이냐 당연히 길이의 비가 3대 4니까 당연히 3대 4일 거야 그럼 봐봐 요 각과 알파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K라고 한다면 뭐 K가 아니라 A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3A 3대 4니까 얘하고 얘까지 거리는 4A가 되겠지 3대 4니까 요 길이는 4A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반대로 내가 요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를 3B라고 한다면 얘 전체 요 길이는 4B가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율을 가지고 삼각형을 표현한다라는 거 알파베타가 나왔을 때 닮음은 요런 식으로 찾아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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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지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기서 막혀버렸으면 끝났지 알파베타를 살려야 되니까 연장선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서로 닮음꼴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은 또 무엇이 있냐 가장 유명한 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3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각을 따질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A B C 자 이 변의 길이를 A 얘는 C 얘는 B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될 게 각을 표현해 어차피 점각이랑 X각 똑같아 그죠 점각 X각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선의 발을 때립니다 수선의 발을 때려서 자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 Y 이 길이 H라고 하면 얘가 점각이면 얘가 X가 되고 얘가 X니까 X 더하기 점은 90도니까 얘가 점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닮음을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을 지금부터 비교할게 삼각형 ABH와 삼각형 ABC 됐지 자 그러면 내가 C 대 X 갈게 C 대 X는 C 대 X는 X 점 X 대 점직각이야 그치 그럼 점 X 대 A 대 점직각이야 C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C제곱의 값이 AX라는 게 나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얘 길이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이 삼각형 삼각형 ACH와 역시 삼각형 ABC에서 또 정리할게 얘 대 얘는 B 대 Y는 그럼 얘는 점 X 대 X직각이야 그러면 점 X A 대 X직각 B 그래서 역시 내 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B제곱의 값은 A Y가 되는 거야 아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구나 이게 다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비교할게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에서 정리 갑니다 자 얘 대 얘는 H 대 X는 자 얘 대 얘는 X직각 대 점직각이야 그치 그러면 X직각 대 Y 대 점직각 X H 그래서 야 얘도 H의 제곱이 X 곱하기 Y다 자 이러한 식이 나와 즉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나오고 나중에 원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바로 삼각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2강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요걸 여기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보려고 하면 잘 못 보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딱 여기까지 닮음까지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평행선에 관한 정리 평행선에 관한 정리 중점 연결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삼각비 거기다가 마지막 원까지 이렇게 총 5개의 테마를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1강에서 나왔던 삼각형과 사각형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정리 특히 합동하고 닮음 여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3강에서 문제 풀 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2강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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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